문재인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관련 보도드립니다. 참 재밌었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도대체 외신하고 인터뷰를 한 것까지 과연 우리 언론들이 왜곡을 할 것이냐? 나 하죠. 인터뷰, 만천하에 공개된 인터뷰도 입맛대로 바꿔서 보도합니다. 저도 별 기대 없이 이 보도들을 그냥 솔직한 마음으로 저는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을까? 순수하게 궁금한 마음으로 보도들을 들여다봤을 뿐인데 아주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죠. 그래서 우리 방송사들이 주목하는 발언 그래서 굉장히 초점을 맞춰가지고 대대적으로 선전한 발언들이 다 달라요. 이 발언이 이번 인터뷰의 핵심이다. 그래서 완전히 띄우는 발언이 각기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인터뷰의 핵심 발언들이 뭐가 있느냐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인터뷰를 진행한 외신은 두 군데입니다. 워싱턴포스트, CBS, 대표적인 미국 언론들이죠. 이 두 곳하고 인터뷰를 진행을 하셨는데 가장 화제가 된 발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드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실시가 사드 배치 합의의 취소나 철회를 의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워싱턴포스트에 하신 말씀이시고 CBS에서는 한미연합훈련 축소 아, 이거 나는 말한 적 없다. 우리 문정인 특보의 사견이다. 이렇게 서늘근. 이런 발언들이 뭐냐. 자꾸 미국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 이거 언나가는 거 아니냐. 한미 정상회당을 앞두고 너무 균열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분식시키려는 시도로 해석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다. 그래서 나는 1단계 북핵 동결, 다음 단계로 북핵 완전 폐기. 이렇게 2단계 북핵 해결 해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방송사들은 어디에 주목을 했느냐. KBS와 MBN은 사드 배치 번복이 아니다. 이 발언을 제목으로 뽑아서 굉장히 주목했습니다. 다음 주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유력 언론들과 잇따라 인터뷰를 갖고 사드의 환경영향평가는 배치 결정을 바꾸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 연이어 만나 사드 배치가 늦어지거나 결정이 뒤집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의 어떤 공조의지, 미국을 설득한다는 어떤 그런 의지를 드러낸 발언을 주목한 것이죠. 그 다음에 SBS JTBC는 한국 역할론, 이걸 제목으로 뽑아서 상당히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북한 문제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무엇보다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른바 자주만을 내세우기보다는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미국도 설득하겠다는 것입니다. SBS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 두 차례 인터뷰를 통해 새 정부의 북핵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핵 동결 이후 완전한 핵 폐기라는 2단계 해법인데 이 과정에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론도 내세웠습니다. 자 이제 남은 방송사 MBC TV조선 채널A 이 방송사가 이제 문제적인데 이 새 방송사는 약속이나 한 듯이 굉장히 놀랬는데 제목으로 뽑고 강조한 발언이 뭐냐면 평양에 갈 수 있다. MBC 문재인 대통령이 조건이 거쳐지면 북한에 갈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음 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주요 언론과의 연쇄 인터뷰로 분위기 조성이 나섰습니다. TV조선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 잇따라 인터뷰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건이 맞으면 평양을 가겠다며 올해 안에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겠다고 했습니다. 평양에 정말 보내고 싶은 거. 진짜. 너무 좋아요. 저는. 북한에 가야 된다는 그 말만 들리는 거야. 김정은 칭찬과 평양 가겠다. 이 두 개만 들려. 예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 발언을 한 적이 있죠. 그때도 이 방송사들은 그 발언에 거의 쌍심질을 켜고.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세 방송사 보도를 보기 전에 이번에도 평양 갈 수 있다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타 매체가 굉장히 잘 보도 안 해요. 그러니까 KBS 같은 경우에도 이걸 보도를 하긴 하는데 다른 발언들 쭉 그냥 불차적인 발언들 나열을 하다가 중간에 그냥 한 번 쓱 언급하고 지나가요 그냥. 그러니까 자세히 그 보도를 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아 평양에 갈 수 있다는 말을 이번에도 했구나. 그거를 MBC 보도로 보여서 알게 됐는데 왜냐하면 MBC TV 조선은 이게 제목이에요 아예. MBC 같은 경우 보도 제목 자체가 조건 갖춰지면 북한 갈 수 있다. 이게 보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엄청나게 되게 큰일 난 것처럼 리포트가 시작돼도 대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방문해 김정은을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방문해 김정은을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 이 멘트에서는 이제 조건 갖춰지면 그 발언 그 워딩 자체도 사라져버렸네요. 지금 보니까. 네. 아 김정은이 비합리적이고 위험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 핵폐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제재와 압박수단은 풍부하지만 대화수단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죄다 그냥? 보도 앞부분에서 전면적으로 이렇게 선전을 선전했다기보다는 굉장히 띄워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도 간 절반이 남아요. 리포트가. 나머지 내용들을 거기다가 때려박습니다. 막 나열해요. 사드베치 철회 의지. 사드베치 철회를 안 하겠다는 어떤 그런 발언. 한미군사훈련 축소를 말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들을 그냥 쭉 언급만 하고 지나가요.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잘 아시겠죠. TV조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TV조선도 보도 제목이 조건 맞으면 평양 방문. 내용 똑같습니다. 자 채널A는 조금 다른데 채널A는 어떤 발언을 제목으로 뽑았냐면 뻥치고 있지만 대화를 원할 것. 네 이런 발언을 뽑았는데 근데 우리 대통령께서 정말 뻥치고 있지만이라고 말했어요? 네. 실제로 CBS. 미국과 그러니까 그걸 한국어로 그렇게 네 뻥치면이라고 하셨어요. 기자들이 신기해가지고 지금 확인되었어요. 청와대. 청와대가 확인해줬어요. 뻥치면이라고 하셨다고. 자 이거를 이 발언은 이제 뻥치고 있지만 대화 원할 것이라는 발언을 제목으로 뽑으면서 채널A가 이 발언을 뭐라고 평가하냐면은 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이해하는 김정은의 속마음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로 공간을 치고 있긴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대화를 원하고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문 대통령이 김정은이 뻥을 치고 있다고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청와대에 물었더니 청와대도 그런 표현을 쓴 게 맞다고 확인해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속으로 속마음을 이해하는 방법.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캬 김정은을 속마음으로 이렇게 이해해주고 있다 이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는 채널A의 평가예요. 그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서 이런 발언을. 어쨌든 간에 이것도 김정은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거를 이번 인터뷰의 핵심 발언으로 뽑아서 보도를 한 거죠. 엄청 달라요 이게 초점이. MBC TV수는 채널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어떤 종류의 언론인지는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냥 단독직입적으로 이 세 방송사는 이번 인터뷰에서도 정말 수많은 말을 했는데 그중에서 이 발언만 아주 국소적인 발언들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날 인터뷰 자체가 한미정상회담 의제. 근데 그 의제가 뭐예요? 사드 아니면 북핵 정책이에요. 대북 정책이에요. 그런 곳에 모아졌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터뷰 내용이 그런 부분에 이렇게 할애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북한에 갈 수 있다는 말도 왜 나왔냐면 트럼프 대통령도 아무리 김정은은 욕하지만 오바마와 달리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집권한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그 조건만 갖춰지면 평양에 갈 수 있다.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핵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북핵 동결 2단계 해법하고 연결되는 말이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KBS, MBN 이런 다른 방송사처럼 북핵 2단계 해법. 이거를 초점을 맞춰서 보도하는 게 정상이죠. 그리고 평양 갈 수 있다는 발언은 부차적으로 처리해야죠. 그러니까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이 방송사들은. 그냥 그것만 기다려줬던 거예요. 거의 기다렸던... 들리는 거 그거밖에 없다니까. 단도직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세 방송사는 이번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친북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지. 문재인 대통령은 어찌 됐든 간에 북한의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이다. 이 이미지를 계속 부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이미지 부각시켜서 뭐 하려는 거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색깔론 이거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보수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약점이거든요.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또는 MBC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확실한... 그냥 합리적인 얘기를 해도 다 그것이 무조건 색깔론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 예전만큼 먹히지 않는다는... 이게 참 웃긴 게 이날 이런 발언도 많이 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체제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하셨어요. 도발 너무 많이 하니까... 너무 비합리적이다. 굉장히 욕도 많이 했는데 굳이 이런 발언만 골라가지고 말이죠. 아무튼 간에... 비판하는 거 안 나와요? 그 방송사에... 안 나오죠. 아 근데 북한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은 다른 방송사소로 잘 안 했어요. 왜냐면 포커스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북핵 해법과 한미정상회담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게 또 하나 주목되는 지점이 어쨌든 간에 이게 굉장히 사소한 차이처럼 보지만 이거 되게 나쁜 거예요 사실은. 정말 잘못된 보도 행태죠.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발견한 것이 아 이런 인터뷰 어떤 뭐... 그러니까 국가기관의 어떤 장이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한 인터뷰 특히 이번에 국제적인 관심을 받았거든요. 이런 인터뷰를 할 때 이 언론들의 보도 행태에서 굉장히 잘못된 거를 제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발언 위주로만 보도를 해요. 발언 전달하는 게 언론의 역할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대부분의 방송사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유독 방송사 중에서 돋보였던 방송사가 바로 JTBC 그리고 SBS입니다. 이 방송사들은요. 발언 전하는 보도 한 건 그리고 이 두 방송사는 세 건을 보도하면서 유일하게 그러니까 가장 보도량이 많은 방송사던데 두 방송사가 발언 전달하는 보도 한 건 나머지 두 건이 전부 분석을 해요. 기자 옆에 불러놓고. 다른 방송사는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건의 보도 발언 전달하는 한 건의 보도에서는 한국 역할론을 제목으로 뽑은 거예요. 이번에 대통령이 남북관계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을 했다. 그 해법으로 이런 걸 제시했고 이런저런 말씀들 사드 철회가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는데 이거는 미국의 눈치보기 다른 분석, 다른 것도 다 해요. 다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한국 역할론. 그래서 JTBC가 특히 돋보였던 부분이 굉장히 분석을 잘했는데 역대 한미 정권의 대북 기조를 다 비교해 줘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뷰가 그래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건지 분석을 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발언만 전달하면 시청자들이 배울 게 없어요. 이해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JTBC가 분석을 해 준 게 뭐냐면 당시는 미국 부시 행정부가 대북 강경론으로 일관을 했고 우리가 대화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미 관계도 악화되고 북한 문제도 잘 풀리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나름대로 오바마 행정부와 북한 정책에 대해서도 교감이 있었다. 그래서 최순실이 써준 거 무슨 선언이었죠? 드레스된 선언인가요? 그런 것도 있었고 해서 여러모로 교감이 있는 듯 보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노무현 정부 때보다 대북 정책, 남북 관계가 최악의 수준으로 흘러들어갔다. 이거는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인 실패에도 있지만 역시 박근혜 행정부의 실책 개성공단의 일방적 폐쇄 이런 얘기도 해주고요. 그러면서 얘기해주는 게 그래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묘한데 어쨌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았지만 원비어가 사망하면서 또 미국 내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우리는 주도적으로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지금 그런 당면 과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야 되는 상황이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인터뷰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런 두 가지 고민을 그대로 드러난 인터뷰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을 설득하는 한편 한국 역할론까지 말을 하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야 그냥 발언만 전달하지 말고 이렇게 해줘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여러모로 이 방송사들 방송 언론의 문제점을 많은 부분 볼 수 있었던 인터뷰 보도였습니다. 아무튼 전 되게 재밌었어요. 저도 재밌었어요. 여전히 참 여전하시군요. 뭐 이런 생각. 감사합니다. 워싱턴포스트 CBS 대표적인 미국 언론들이죠. 이 두 곳하고 인터뷰를 진행을 하셨는데 가장 화제가 된 발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드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실시가 사드 배치 합의의 취소나 철회를 의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워싱턴포스트에 하신 말씀이시고 CBS에서는 한미연합훈련 축소 아 이거 나는 말한 적 없다. 우리 문정인 특보의 사견이다. 이렇게 서늘근 이런 발언들이 뭐냐. 아 자꾸 미국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 이거 엇나가는 거 아니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너무 균열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분식시키려는 시도로 해석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다. 그래서 나는 1단계 북핵 동결 다음 단계로 문재인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관련 보도드립니다. 참 재밌었습니다. 이거 아주 재밌습니다. 도대체 외신하고 인터뷰를 한 것까지 과연 우리 언론들이 왜곡을 할 것이냐. 나 하죠. 인터뷰. 만찬하게 공개된 인터뷰도 입맛대로 바꿔서 보도합니다. 저도 별 기대 없이 이 보도들을 그냥 솔직한 마음으로 저는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을까. 순수하게 궁금한 마음으로 보도들을 들여다봤을 뿐인데 아주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죠. 그래서 우리 방송사들이 주목하는 발언 그래서 굉장히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선전한 발언들이 다 달라요. 이 발언이 이번 인터뷰의 핵심이다. 그래서 완전히 띄우는 발언이 각기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인터뷰의 핵심 발언들이 뭐가 있느냐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인터뷰를 진행한 외신은 두 군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 잇따라 인터뷰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건이 맞으면 평양을 가겠다며 올해 안에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겠다고 했습니다. 평양에 정말 보내고 싶은 거 봐. 네. 진짜. 평양을 너무 좋아해. 저는. 북한에 가야 된다는 그 말만 들리는 거야. 뭐지. 김정은 칭찬과 평양 가겠다. 이 두 개만 들려. 예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 발언을 한 적이 있죠. 그때도 이 방송사들은 그 발언에 거의 쌍심질을 켜고. 아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아 이 새 방송사 보도를 보기 전에 아 이번에도 평양 갈 수 있다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타 매체가 굉장히 잘 보도 안 해요. 그러니까 KBS 같은 경우에도 이걸 보도를 하긴 하는데 다른 다른 발언도 쭉 그냥 부차적인 발언들 나열을 하다가 중간에 그냥 하무스가 언급한 문제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무엇보다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른바 자주 많은 애 세우기보다는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미국도 설득하겠다는 것입니다. SBS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 두 차례 인터뷰를 통해 새 정부의 북핵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핵 동결 이후 완전한 핵 폐기라는 2단계 해법인데 이 과정에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론도 내세웠습니다. 자 이제 남은 방송사 mbc tv조선 채널A 이 방송사가 이제 문제적인데 이 새 방송사는 약속이나 한 듯이 굉장히 놀랬는데 제목으로 뽑고 강조한 발언이 뭐냐면 평양에 갈 수 있다. mbc 문재인 대통령이 조건이 거쳐지면 북한에 갈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음 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주요 언론과의 연쇄 인터뷰로 분위기 조성이 나섰습니다. tv조선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완전 폐기 이렇게 2단계 북핵 해결 해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방송사들은 어디에 주목을 했느냐 자 kbs와 mbn은 사드 배치 번복이 아니다. 이 발언을 제목으로 뽑아서 굉장히 주목했습니다. kbs 다음 주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유력 언론들과 잇따라 인터뷰를 갖고 사드의 환경영향평가는 배치 결정을 바꾸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 연이어 만나 사드 배치가 늦어지거나 결정이 뒤집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의 어떤 공조의지 미국을 설득한다는 어떤 그런 의지를 드러낸 발언을 주목한 것이죠. 그 다음에 sbs jtbc는 한국역할론 이걸 제목으로 뽑아서 상당히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jtbc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북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북범한 곳으로